명단에 없다 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이죠. 가짜 명품시계 이거를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에 가로챈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어제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추적해 이 남성을 찾아 경찰에 신고해서 붙잡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을 그냥 놔줬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지 궁금한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 먼저 보시죠. 지난 26일 세종시 한 도로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진모 씨입니다. 이 사람이 짝퉁 명품시계로 투자금 500억 원에 가로챘는데 구속영장 심사에도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진실을 풀어줬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렵사리 위치를 파악해 겨우 붙잡았는데도 이렇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도시락 이슈에서 전해줬잖아요. 비싼 시계를 맡기고 그거보다 조금 덜 비싼 시계를 내가 가져와서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했는데 그게 가짜죠. 그렇죠. 그런데 구속영장 심사도 여러 차례 안 나오고 도망다니던 사람을 피해자들이 직접 위치까지 파악해서 잡아서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이 풀어줬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진실을 데리고 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수배자 명단에 없었다는 겁니다.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어야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게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붙잡아두고 조사할 수가 어려웠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사기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들이 찾아내서 경찰 신고까지 했는데 이 피해자들은 피의자 진몽 씨가 유익 경찰서를 떠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어떤 입장인지 볼까요? 우리는 입력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준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풀려난 진 씨.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자 피해자들을 조롱했던 건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화가 오더니 어떡하냐 하늘이 형을 계속 돕는데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약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절대 못 잡아. 나 이제 더 숨을 거고. 아이고 피해자들이 참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를 했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배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참 그게 의문입니다. 수배자 명단에 올랐을 것 같은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계속 도주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 피해자들도 저희와 마찬가지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V에 또 지금 나오는 상태고 계속 피해자들이 계속 치고를 하는 상태인데 수배가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찰 쪽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진실을 붙잡았던 게 이제 세종 남부경찰서인데 수사를 담당하는 건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강남경찰서 측에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자 뒤늦게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하루 만에 붙잡았어요. 바로 붙잡을 수 있어서 수배를 안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우리 수사관들 실력 대단합니다. 하루 만에 지명수배를 딱 내리고 하루 만에 바로 붙잡았다고 하고요.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 특수수사기법을 동원해 검거했다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애초에 수배를 전산에 안 올렸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미심쩍은데 네 맞아요. 어쨌든 다음날 바로 잡아서 약간 할 말이 없어지긴 한데 자신감 때문인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그런데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하루가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입이 팟싹 마르거든요. 경찰이 이런 것도 전산이나 이런 걸 잘 실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라도 좀 구속영장 심사에 나가서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음에 전해주시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